여기 사진 속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멋진 포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의 일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요트를 구매 후 세계를 횡단할 생각입니다 루트는 동유럽 크로아티아에서 요트를 구매하고 여러 나라를 경유하며 한국까지 도착할 것입니다 요트로 멋진 세계 일주를 기획한 한 남자 그는 곧장 그의 계획대로 크로아티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구매할 요트를 보러 가볼까요? 아담한 프랑스제 요트를 구매했습니다 아담하지만 안에 침실과 화장실 등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다고요 거기에 태극기도 달아주고 여러 절차들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출항하기로 하죠 제가 이 요트를 사고 나서 살펴보니 요즘의 요트는 이렇게 지도에 레이더 및 항로가 나와 있고 거기다 목적지만 설정하면 해당 포인트까지 자동주행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네요 이것만 있으면 옛날처럼 항해사나 그런 게 필요 없을 정도예요 요리를 해서 끼니를 떼었습니다 이 바다 위에서는 뭘 먹어도 맛있더군요 이곳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그 유명한 시칠리아의 섬입니다 지중해의 햇빛입니다 정말 따사롭죠 저는 지금 티니지에 들렀습니다 여기는 좀 후줄근하고 별로 볼 것도 없군요 자 이제 이런저런 나라를 다 거치고 다시 출항길에 오릅니다 이곳은 바로 지중해의 끝 지부롤터입니다 시간이 지나 2020년 3월 10일 오후 2시 지브롤터에서 파나마까지 파나마까지 대서양 횡단을 출발하겠다는 썸네일 목적지는 카리브에입니다 약 5천 미터 정도 된다고 하네요 5천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벌써 대서양을 횡단한 지 한 달째입니다 풍격도 좋긴 한데 벌써 한 달째가 되니까 이젠 좀 외롭고 좀 쓸쓸하네요 그 와중에 나 알아서 날치도 날아와서 식량 걱정은 없는데요 이 날치를 잡아 조림으로 해서 먹으니 아주 맛있습니다 여긴 대충 낚시대만 던져놓으면 이런 다랑어 종류도 잡힙니다 망망대회를 횡단한 지 벌써 두 달째입니다 이제 드디어 카리브에 도착을 하는데요 운하 통과를 에이전트가 접수하면 접수번호가 문자로 오게 됩니다 이곳은 파나마입니다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기 위해 왔습니다 개인 요트 운하가 이용료가 무려 300만원입니다 아... 어쨌든 이제 파나마를 지나 다시 태평양으로 항해합니다 모토로 가면 시속 40킬로미터 도출평은 무동력으로 가면 시속 10킬로미터 정도로 갈 수 있는데요 중간중간 많은 편집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하와이 풍경이 정말 좋군요 이렇게 저렇게 떠난 지 꽤나 시간이 흘렀고 벌써 무사히 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 가까우시고 있군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끝으로 더 이상의 업로드는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태풍에 휩쓸리기라도 했을까요 아니면 해적이라도 만난 것일까요 그의 유튜브 영상엔 그를 걱정하는 많은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아... 소식이 없어 궁금했는데 영상 보니 반갑군요 건강하게 세일링 하시기 바랍니다 아... 드디어 영상 올리셨네요 하와이 이후 영상이 없어서 내심 걱정도 좀 했습니다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3개월 전 영상이 안 올라와 걱정이 됩니다 다음 영상을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없네요 아직 도착 안 하셨나요 슬슬 걱정되는데요 괌에서 경남까지 들어오는 영상은 왜 공개 안 하십니까 여러 시청자들도 걱정을 하던 와중에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다 그는 남해로 들어오다 화물선과 충돌했다고 한다 예기치 않은 사고 한시가 탄 요트는 9월 17일 새벽 전남 여수시 앞바다에서 4만 통급의 화물선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시 요트의 돛이 심하게 부서지게 되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사고 수습에 나은 나선 해수해양경찰서는 한시 요트를 가까운 이순신 마리나로 끌고 왔는데 당시 해경이 성공적으로 사고를 수습했는데요 취지의 브리핑까지에 한시의 충돌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항로나 해로로 출입국하는 사람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반드시 세관 출입국 사무소 검역을 거쳐야 하는데 요트 사고 후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었던 만큼 한시는 검역 절차부터 밟아야 했습니다 여수 검역소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그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미 한국에 들어왔어도 벌써 들어왔을 이 사람은 뜻밖의 매체를 통해 그의 소식을 알게 되는데 궁금한 이야기 Y479에 6억만 주면 결혼해준다던 선주씨는 왜 돈만 받고 한수씨 곁을 떠났을까 어디선가 많이 봤던 요트 그녀와 결혼하는 유일한 방법 드디어 크로아티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저기 멋진 요트도 있네요 박선주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쁘고 한순간에 그녀에게 빠져들었죠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왜 그런 한순간에 사랑에 빠졌는지 이미 나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떠날 겁니다 전 그녀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박선주를 정말 사랑하고 그녀에게 빠져들었다는 정한수의 이야기 궁금한 이야기 Y의 내용은 정리하자면 47살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던 아들이 갑자기 어머니에게 참한 여자를 만났으니 장가를 가겠다고 했는데 그 여성은 어플에서 만난 박선주 가명 그리고 결혼까지 결신을 하게 되지만 그녀의 가족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 갑자기 집 창금 6억을 들고 오면 결혼을 허락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돈 때문에 그를 속인 것이었고 수억을 갈취하고 도망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배신감과 상실감에 빠졌고 큰 결심 끝에 마지막 버킷리스트였던 유트를 타고 세계일주를 떠났을지도 모르겠다 망망대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며 해서는 안 될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는 괌에서 출발하여 필리핀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불법 총기를 구매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 영해까지 도착을 했지만 남해안에서 루마니아 국적의 화물선과 충돌을 해버리게 되는데 곧바로 해경이 도착하며 인도 대기에 이른다 이대로라면 총기를 밀수한 사실마저 들켜버리게 되고 모든 게 끝나버릴 수 있었던 상황 그는 해경의 눈을 피해 몰래 총을 가지고 도주한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내연녀였던 유걱을 편취한 뒤 도망을 간 선주씨를 만나러 세종시까지 가게 된다 그녀와의 말다툼 끝에 결국 여성에게 밀반위반 총을 발사한다 세종 경찰서에 자수를 했고 다행히 여성은 목숨은 건졌는데 SBS 뉴스에는 이런 제목으로 그를 묘사했다 요트로 미리 꾹해 전년인을 찾아가 총을 겪는 남자라고 그는 국가 시스템마저 무시했다며 판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받는다 그의 행보를 지켜보던 구독자들 이러한 댓글들이 있다 기사로 비보를 접했습니다 당신의 세계여행 영상을 보며 즐거웠고 설레였던 저에게 종종 봤던 영상도 다시 보곤 했었습니다 세상일은 단순히 선악으로 나눠지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전 당신을 안타깝다고 생각할 뿐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분 행적이 참담하네요 안타깝습니다 죄값을 잘 치르고 새 출발하시길 재밌네 영화같다 이 이야기 오늘의 미스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네요 재밌어요 돈 요구하는 여자는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끝까지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요구하는 여자는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끝까지 의심해서 그 농간에 놀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분의 사연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네요 법으로는 잘못됐다지만 참 마음으로는 응원하고 싶네요 아 그렇습니다 연인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이 로맨스 스캠 참 역겨운 일이죠 그놈의 호르몬이 내 몸을 지배하고 내 정신과 내 마음을 지배하며 결국은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미세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날 지켜주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덕목인 돈입니다 돈 돈만이 나를 지켜주고 돈만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로맨스 스캠 치고는 6억은 꽤나 단위가 크네요 그냥 애정을 갈구한 것이죠 그 돈으로 잠깐잠깐 어떤 호르몬의 영향을 풀어낼 수는 있겠으나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심적으로 의지하고 어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그 무엇도 위로의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순진한 사람이네요 결국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진정성 있게 원하고 갈구해도 가져지지 않는 것은 이성의 마음입니다 그 이성이 나에게 아무런 호감도 없다 그렇다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교훈은 여자를 조심해라 아니죠 이성을 잃지 말자입니다 교훈은 여자를 조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내가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어떠한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죠 왜 나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죠 왜 저 여자는 날 좋아하지 나에게 왜 이렇게 친절하게 돼야지 나에게 꽤나 호의적인 이유가 뭐지 진정 저 사람의 목적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의심을 해야 합니다 음 음 마지막 저거 재밌다 진짜 의외의 반전이 있었어 어 와 좀 있으면 6시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 저녁에 뵙구요 아마 토요일까지는 이제 캠방송 실내방송 이제 컨텐츠 위주로 하고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이틀간 바이크 여행 아 방송을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수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일교체가 큽니다 감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갈게요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